2주의 병원 생활 후 K미래의원을 퇴원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당뇨 신장 캠프에서 조병식 원장님과 여러 의료진께서 가이드해 주신 대로 스트레스 관리, 식단 관리 운동을 꾸준히 하며 지냈습니다. 그 사이 있었던 혈액 검사에서 저는 4구체 여과율이 16후반대에서 19후반대로 나아졌고 오랜 시간 복용하던 양약들도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자궁 선근종으로 인한 통증도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로로 지쳐 보내던 하루의 대부분이 에너지 가득한 일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변에 산재한 스트레스들도 명상을 하며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 떠나보낸 세월이 긴 만큼 치유하기까지도 많은 시일이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조은장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신분원에 대한 희망을 보았기에 이 긴 여정이 힘들지 않고 더없이 기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으로 잃은 것보다 얻어가는 것이 더 큰 요즘 생활에 무한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제 일상을 제 일상을 제 일상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 일상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 일상에 대한 희망의